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니? 과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애라는 붙잡고 지 딸은 포기를 해? 이 여자의 미친놈아! 니가 그러고도 아빠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영혼이 바뀌다니?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?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세린씨가 겨울언니 맞아? 그래 맞댄다 맞대 대박 그럼 그래서 정 팀장님이랑 오세린씨가 그동안 같이 다녔던거야? 잠깐 그럼 정 팀장님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거 아니야? 하늘이 짐을 오빠 방에 뒀다고 했는데 내 사랑 유리? 개울아 하늘이꺼는 찾았어? 오빠 이거 뭐야? 여기 내 사랑 유리가 내가 아는 남유리씨는 아니지? 아 그 그 그 오빠 설마 남유일씨랑 사겨? 오빠가 왜? 뭐 저 그 그 그 그 그 그 그